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는 조민띵님께 그 목표를 이루게 해주겠다며 김숙 씨가 다이어트 딜을 제안했었어요. 기억나시죠? 2020년 12월 31일 몸무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킬로당 만 원씩 빠진 만큼 내가 용돈 줄게. 조민띵님의 친구분에게 제보가 왔어요. 긴장된다. 맨날 혼자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아직 다이어트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제보 드려요. 조민띵님이 되게 간절하게 사연 주지 않았어요? 그때 연초에 중간 점검 전화 연결 한 번 해봅시다. 친구 따라 단식원 가자 이벤트라고 할까? 그래. 친구 따라 단식원 가자 이벤트. 안녕하십니까? 조민띵씨 되십니까? 어 맞아 맞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해볼게. 오랜만이다. 설렌다 오랜만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조민띵씨 되십니까? 네. 지아님 추천으로 친구따라 강남 단식원 가자 이벤트 단식원 무료 체험에 당첨되셨습니다. 네 아니요 괜찮아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뗄 생각이 없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영업을 그따위로 해. 너무 단호해서 무서웠어. 고객이 통화 중여서 이소리 후 소원으로 연결해 주세요. 저 친구한테 전화하나 봐. 야 너 뭐 했어 당첨.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지아님 되십니까? 네. 저 송은인데요. 송은인데요. 송은이. 송은이. 아 뭐야. 아니 지아님의 추천으로 영칼로리 단식원에서 이 분학이 왔다고. 내가 보기에 조민X님은 지금 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민X 다른 먹고 있대요. 조민X님한테 전화해서 이벤트가 되게 좋은 것 같다 한번 들어봐라 이거 어때요? 100만원짜리 프로그램이라고 얘기 좀 해 줘봐요. 티연나게 할 수 있겠어요? 티연나게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조민X님 드십니까 이거야? 어 맞아. 친절하게.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민X님. 조금 전에 전화드렸던 영칼로리 단식원인데요. 네. 친구 계약X가 추천하셨었어요. 네. 저희 단식원에 입소하시게 되면 3일에 3kg, 7일에 7kg 보장해 드립니다. 이벤트 하시겠습니까? 그거 단식원 이름이 뭐예요? 0칼로리 단식원입니다. 근데 왜 인터넷에 검색하면 안 나와요? 아 그게요? 프라이빗하게 회원 링크와 패드를 말씀. 그럼 일단 그거 한 번만 보내주실래요? 아 네. 저희 연봉 바꿔 드릴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원장입니다. 아 언니. 뭘 언니야 원장님이라니까. 60일에 60kg. 90일에 90kg. 나중에 뼈만 담아요 뼈만. 어떻게 뼈만 담는다? 팔 거죽만 담는다. 어떤 코스로 가시겠습니까? 뼈만이요 뼈만. 뼈만 담는다로. 지금 몇 kg 뺐습니까? 저 지금 6kg 뺐습니다. 진짜? 1kg당 만원인데 지금 6만원 획득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우와. 주소 좀 알려줘요. 삼겹살이랑 라면이랑. 무엇도 좋아하시나 빵 같은 거 좋아하시나. 아니 근데 진짜 건강하게 빼셔야 돼요. 3개 다 드셔야 되고. 네. 16월 31일 2시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보. 비보. 제작지사는 égal thoа과 함께 하자. 시원한ivas 매cía 칼국순이를 담아요 라고 합니다.